자 이번 시간은 596페이지 13장 전기설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 전기설비는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2문제 정도 뭐 간혹 가다가 플러스 1문제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 2문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기설비 개요적인 측면에서 먼저 기초이론에서 전압이 나옵니다 자 보통 전기적 전이차가 발생하죠 물도 수압차가 있다시피 전기도 전이차가 변한데 그것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대기압도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다시피 그래서 이 기본적인 전압도 전기전이차인 전압도 자 우리가 즈압 고압 특별 고압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압을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고압을 기준으로 해서 직류하고 교류를 기준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직류 경우는 직류전압하고 교류전류를 구분해 두시면 되죠 직류의 경우는 750 과거에 이제 전기설비 판단 기준상은 기본이 750볼대질 기준 잡았었죠 그런데 25회 시험부터는 KC 규정 한국전기설비 규정으로 출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류 기준이 1500볼대지죠 1500볼대지 초과에서 7000볼대지 이하까지가 바로 고압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교류의 경우 교류는 1000볼대지가 되겠죠 1000볼대지 1kg볼대지 1000볼대지 초과에서 7000볼대지 이하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압 기준이 이거기 때문에 이제 저압 기준이죠 저압은 이것이 되어주면 되죠 저압은 1500초과니까 저압 기준은 1500볼대지 이하가 되는 거죠 얘는 초과고 이건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 교류의 경우 1000볼대지 초과니까 1000볼대지 이하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특별구압 기준은 특별구압은 동일하죠 특별구압은 직류나 교류나 동일합니다 둘 다 7000볼대지 초과의 개념이 특별구압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KC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될 가능성이 안 있겠나 동시에 저압을 하면 물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597페이지 전류의 개념에 그래서 전류 전자의 흐름이 전류죠 그래서 이제 이 전류적인 측면은 직류 전류하고 교류 전류로 나누어집니다 직류하고 교류 알죠? 그래서 이제 전압과 전류의 관계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는 약해져요 그런데 전압이 낮아지면 전류는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전류를 높인 거죠 전압을 낮추고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발전소에서 전압을 증폭시켜서 어떻게 고전압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거죠 압력이 높아야지 전압이 높아야지 잘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전압을 높이고 전류를 약하게 한 것이고 가정에서는 전류를 높이고 전압을 다운시킨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직류 전류하고 교류 전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류는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것이 직류죠 그래서 이제 직류는 거기 보시면 전화나 그래가지고 이 전화 같은 통신 쪽 그래서 이제 이 직류는 전화 같은 통신 설비 쪽은 다 직류를 써야 돼요 그리고 전기 시계라든지 이런 정밀도 요구하는 데는 직류를 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이제 고속 엘리베이터들이 다 이거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속 엘리베이터도 직류를 쓰고 지하철 같은 전동차들이죠 그리고 캔디엑스 이런 것도 직류를 씁니다 그리고 교류 전류는 세기와 방향이 주기 위상을 가지는 것이 교류 전류죠 그래서 이제 이 교류 전류는 일반적인 전등 설비 쉽게 조명 관련된 것 여러분들이 집에 이제 조명 키고 있죠 이런 전등 설비 이런 조명 관련된 것은 다 교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열 설비들 전부 다 교류 여러분들 주변에 쓰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무엇이다 교류 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속 엘리베이터도 이겁니다 교류 전류를 쓰고 있다 동력 같은 거 이런 것은 다 교류 전류를 쓰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항에 대해서 해놨죠 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작용이 저항이죠 자 저항은 뭐 도선이라고 해도 되고 뭐 전선 여기 분들은 뭐 전선이라고 써네 그래서 거기 도선이라 해놨지만 전선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작용이 저항인데 저항이 발생하면 그 도선 전선에 열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항의 개념은 여기서 이제 도선 또는 전선이라 써줄게 원래 도선이라 써야 되는데 전선이라 써야 되는데 자 전선의 고유 저항에다가 고유 저항에다가 자 이 도선 전선의 길이를 갖다가 길이를 전선의 도선의 단면적이죠 단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저항은 알아두실 것이 자 그러면 이 고유 저항하고 전선의 길이하고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예요 비례 관계? 그런데 자 전선의 단면적이 있죠? 단면적하고는 자 반비례 관계에 성립되네 반비례 이것은 반비례 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됐네 전선의 단면적하고는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래서 자 전선의 단면적을 2분의 1로 줄였어요 2분의 1로 줄이면 반비례니까 저항은 얼마가 된다? 두 배가 되는 거죠 욕습니다 반비례니까 두 배가 증가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이 단면적이죠? 단면적하고 반비례 관계예요 그런데 단면적은 4분의 파이디의 자생이잖아 전선 굵기의 지름의 뭐다 제곱의 반비례죠 그래서 만약에 전선의 굵기 지름을 갖다 줄였어요 만약에 지름을 2분의 1로 줄인 게 아니라 전선의 단면적을 2분의 1로 줄일 때는 두 배였습니다 그런데 얘를 지름을 2분의 1로 축소해서 전선의 직경을 그러면 제곱의 반비례죠 이때는 4배가 되는 거예요 저항은 4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보셔요 단면적인지 전선의 지름 굵기인지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학습을 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590 하단에 주파수 개념 나오죠 이 주파수를 연결해서 1초간에 얼마나 위상차 반복 횟수가 생냐 그것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Hz 그러면 60번 반복을 한다는 게 1초예요 그 개념이죠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주파수는 헤르츠 단위를 씁니다 헤르츠 헤르츠 단위를 쓰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60Hz가 전기의 주파수 기본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599 배지 4번 해놨죠 50Hz 지역의 기기를 60Hz 지역에 사용했을 때 그러면 주파수를 증가한 거 아닙니까 50Hz인데 60Hz로 증가했을 때 전동기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것을 했죠 그러면서 보통 이 주파수를 증가해주면 역률이 양호해져요 양호해지다 보니까 보통 효율이 조화되죠 효율이 상승되니까 뭐 당연히 정격출력 증가되겠고 무부하 전류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회전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력에는 보통 피상전력이 있는데 이 피상전력은 유효전력 쉽게 전기가 일을 하는 데 쓴 전력이 유효전력이죠 에너지를 생각하는데 유효전력이 있고 전혀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한 이 무효전력 두 가지가 있어요 산업어치도 전혀 도움이 안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피상전력입니다 피상전력인데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때 이것은 비를 나타낸 게 역률이에요 그래서 역률이라는 것은 보통 교류전류는 전압과 전류 위상 차이를 가집니다 위상 차이 주기 차이를 가지는데 이 역률은 전압과 위상 차이가 역률인데 분모에다 피상전력을 두는 거예요 전체 전력을 두고 유효전력의 비를 나타낸 거예요 얼마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비를 나타낸 게 역률이에요 이것이 역률입니다 그러면 역률은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으로 나타내 역률은 코사인 세타 값으로 내다보다는 코사인 세타 값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1보다 클 수가 없는 겁니다 세타 값으로 내다보니까 1보다 클 수가 없으면 최대가 1인 거예요 그래서 역률값은 보통 대결등이 1이에요 대결등은 1입니다 그런데 전동기 모터 있죠 전동기나 우리가 형강등의 경우는 역률이 1보다 작습니다 형강등 이런 것은 1보다 작습니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률을 개선을 해줘야 돼요 역률을 개선을 해줘야지만 일반적으로 저것이 좋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역률을 개선해줘야지 일반적으로 전기요금 경감할 수 있죠 그래서 역률을 개선해주는 유효전력비를 늘어난다는 거예요 유효전력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역률 개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형강등이 역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역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콘덴서라는 장치를 설치해주는 거예요 콘덴스 콘덴스를 갖다가 설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콘덴선은 부하에 병렬로 배치합니다 콘덴선은 병렬로 배치해가지고 역률 개선을 해줍니다 부하에 병렬로 배치해가지고 역률을 개선해줍니다 그 점을 명심해 두십시오 그런데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 옛날에 형강등에는 거기 역률 개선장 콘덴선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전동기 이런 데는 기기마다 설치해주면 되는데 대규모 건물이죠 대규모 건축물은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이 변전실에서 고압용 콘덴선인 진상용 콘덴선 일갈 개선에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런 데는 별도로 콘덴선가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변전실에서 일갈 개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역률 개선장치가 콘덴선 란 점 기억합시다 그러면 병렬로 배치하면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요 그럼 역률이 콘덴선을 병렬로 배치하면 역률 개선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률이라는 것은 유효전력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무효전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유효전력비가 늘어내니까 여러분들 이거하고 같죠 뭐든지 하면 하는 데 유리한 거죠 쓸데없이 썼는데 돌아오는 게 없으면 되죠 그래서 유효전력비가 늘어나는 게 역률이 개선된 거죠 그러면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서 일반적으로 설비의 여유분증이죠 설비의 여유분이란 것은 용량의 여유분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변압기 바로 변전설비죠 그 유분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변압기 손실 같은 것을 경감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을 그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기준 알아두시면서 전력에 대해서 전력은 보통 직류의 경우는 전압 곱하기 전류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교류전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상교류전류하고 삼상교류전류겠죠 단상교류하고 삼상교류전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보통 그래서 삼상교류전류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잘 안 냅니다 왜냐하면 서술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단상교류전류는 전압에다가 곱하기 전류에다가 역률의 곱이죠 역률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단상교류전류의 전력량입니다 전력 그런데 이 삼상교류 루트 3이 들어가기 때문에 루트 3을 쓰기 싫어서 안 냅니다 그래서 보통 단상교류전류 100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역률 그래서 전압 전류 역률의 곱으로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600페이지 보시면 강전설비 개념이 나옵니다 강전설비 자 강전설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때 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이 이제 큰 경우는 변전시에서 이제 올 때 저겁니다 와가지고 배전반 전기를 분배해주는 배전반이 있어요 배전반이 있고 그리고 각 층에 여러분들이 분전반 패널보드가 설치되는 거예요 분전반 패널보드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는 주택용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죠 아 그런데 분전반은 찾기 힘들면요 옛날에 어디다 설치하는가 신발장 같은데 거기다 내놨어요 안에다가 아무리 봐도 분전반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안에 보통 지금은 KC 규정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는 KC 규정에는 분전반을 신발장 이런 데 못 두도록 돼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이 배전반에서 이 분전반에 까지 이제 전선을 해줘야 될까 합니까 이것이 바로 간선이에요 배전반에서 분전반까지 가는 이것을 간선이라고 이것을 이 전선이 간선이 도선이 간선이고 그다음에 배 분전반에서 바로 뭐가 나간다 분기해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분기개폐기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 뭐 전동이나 이런 거 있을까 합니까 콘센트 이런 거 콘센트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분기해로가 전선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 전선은 분기해로 라고 칭하는 거예요 분기해로 그러면 여기에 자 분기개폐기가 차단기가 설치되는 거죠 서킷브레이크 그래서 이 분기개폐기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단기 들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차단기 서킷브레이크가 설치됩니다 배선용 차단기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전반에 자 누전을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 나중에 감전사고는 하재 우려 있죠 그래서 이 분전반에 누전 차단기가 있는 거예요 누전 차단기 그러면 보통 이 배선용 차단기가 있고 분기개폐기 배선용 차단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아파트 실내에서 또는 여러분들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저압 쓰잖아요 220볼트 그러면 교류의 경우 1000볼대지 이하가 뭐였습니까 저압 이었죠 그러면 누전 차단기나 이런 배선용 차단기 이 차단기는 저압용 차단기 고압이 아니라 저압용 차단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압용 차단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601페이지 보시면 간선이 나오죠 간선 이 간선은 3회 때 설계 순서가 유일하게 나왔어요 간선은 페이지 거기 보시면 602페이지 간선 설계 순서에서 4개 나오죠 3회 때가 4지 선다 형에서 20문제 그때 이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내야 되니까 딱 4개 서술하기도 편하죠 4지니까 또 4개 바꾸기도 쉽고 이게 출제가 됐었네 그래서 간선의 부하용량 산출 여기에 분전반에 얼마나 부하거리니까 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전기방식 배선방식 결정하고 나서 배선방법 결정하고 마지막에 전선의 굵기 결정하는 이것은 이거죠 전선의 부하가 맑은데 전선 가는 것은 조금 조항이 커서 율라요 하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선의 굵기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험이 나왔으니까요 순서는 한 번 내면 못 내요 제가 초창기에 순서를 몇 번 낼 수 있는 게 딱 하나 딱 했는데 그것이 바로 조명 설계 순서거든요 조명 설계 순서 그래서 딱 세 번 냈어요 유일하게 딱 세 번 낸 게 조명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끝났어요 조명 설계 순서 그래서 조명 설계 순서를 우리가 내기를 또 못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명 계산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도나 조명 계수 계산 강속 이나 조명률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 조명 강속 계산 식 가지고 내는 겁니다 제가 24일 때 강속 식 조도 관련된 식 잘 기억 하라 겠죠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래서 혹시나 보시면 배지 601페지 보면 나뭇가지 방식 수지 상식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수지 상식 아닙니다 배전반에서 각 분전반 마다 일일이 하나씩 되죠 그러면 이거는 2번의 평행식이에요 이 방식은 바로 평행식 뭐 개별식 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개별식 개별식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이 평행식 그러면 배전반에서 각 분전반 마다 일일이 간선을 하나씩 다 따준 거예요 이걸 개별식 또는 평행식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별식 평행식은 하나의 간선에 하나의 분전반이 있죠 그러면 사고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죠 좁습니다 이 하나의 분전반에 사고만 담당하면 되죠 사고의 넓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간선이 하나의 분전반이 있기 때문에 전압강화 현상이 전압강화라는 것은 전원전압이 전격전압보다 낮아지는 전압강화라 그것이 균등화된다 하나씩 있으니까 균등화됩니다 그런데 일일이 배선을 딱 떠죠 그러면 설비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죠 맞죠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고 그래서 대규모 건물은 바로 뭐다 이 평행식 개별식 형태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뭇가지 방식 수지 장식은 이거죠 배전반에서 간선이 한가닥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한가닥 한가닥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하나의 간선에 여러개의 분전반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비 설비비는 싸다는 거예요 싼데 자 하나의 간선에 여러개의 분전반이 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범위는 넓은 거죠 사고의 범위가 넓은 것이 바로 나뭇가지 방식 수지 상식이 됩니다 특히 말단 분전반의 전하 강화 현상이 커요 그러면 말단 분전반의 전하 강화 현상이 크게 되면 보통 전등 백열등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게 전하 강화 현상 때문입니다 전원 전압이 전격 전압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단 분전반의 굉장히 전하 강화 현상이 커요 그리고 형강등의 경우는 전압이 강화되죠 떨어지죠 그러면 발강을 안합니다 불이 안 들어와요 백일등은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지만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의 범위가 넓은 것이 바로 나뭇가지 수지 상식이 됩니다 나뭇가지 수지 상식은 보통 전동기가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전동기가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을 때 이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배선방식하고 관련된 거 해놨죠 전기방식 관련된 거 여기는 딱 한 번 냈었습니다 초창기 바로 중성선 가지고 냈었죠 N상 가지고 유일하게 출제가 됐었던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거기에 전선 세계에서 N상 나오죠 그래서 N상 중성선 이죠 N상 그래서 N상 이게 중성선 입니다 그래서 전기설비 판단 기준에서는 옛날은 흰색 그런 걸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쓴다 바로 청색을 쓰는 거예요 N상이 청색을 씁니다 지금은 청색이라는 걸 기억하십니다 청색 지금은 청색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접지선 이 접지 보통 여러분이 접지를 안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누설전류가 생기면 위험하죠 감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간혹가다 강의하면서 칠판에 만지면 접지가 안되는 전기가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접지선은 녹항 녹색하고 항색이 교차선입니다 교차합니다 녹항교차 녹색하고 항색이 교차 된 선입니다 그래서 선이 한색으로 돼있는 게 녹항교차로 돼있는 색입니다 녹항교차 모르면 저기 없네요 아디다스가 줄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검정색하고 흰색이 반복이죠 그게 교차입니다 교차 그래서 녹색과 항색의 교차가 접지선이 된다는 점을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03페이지 보면 분전반 패널보드가 나오죠 자 분전반 패널보드는 전기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빨리 신속하게 고장이 최소화시키면서 신속히 수리하기 위해서 분전반 패널보드에서 지났습니다 그래서 분전반에는 누전차단계하고 배선용 차단계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한쪽 분기개폐기 NFV죠 그것만 차단계 탁 내려오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부하가 걸렸다 가절리가 걸리면 거기서 하나의 차단계가 탁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고장요소를 우리가 왜 발생했는가 알아가지고 정리하고 나서 다시 차단계 올리면 되죠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04페이지 보시면 자 분전반의 위치가 나오죠 매천마다 부하의 중심에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부하의 중심에 설치해야지만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선의 길을 길게 안 가도 되죠 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장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부하의 중심에 둬야지 하나의 분전반 가지고 커버하는 면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막 이런 설이 있었죠 서울이 도심이 서울이 이제 수도 이제 수도죠 그러면 우리 국가의 수도가 서울인데 만약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남북 통일로 봐서는 중심시가 맞죠 그런데 우리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옮겨야 된다 막 이런 수도 옮겨야 된다 그런 거 나오죠 그것처럼 한쪽에 치우치했으면 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분전반도 부하의 중심에 기본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고천건물은 파이프 샤프트 부근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 고천건물은 신경계 있죠 전선이나 배관 이런 게 처음부터 한쪽으로 다 모아놨어요 중추신경계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전반에 용량 개념이 나오죠 자 분기해로의 길이는 몇 메다 이하로 한다 30메다 이하 귓게 준선이 나가는 게 해로가 길어지면 우리가 했죠 최항은 전선의 길이하고는 비례의 관계였겠죠 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최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30메다 이하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기해수도 20회선을 기준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 604페이지 보면 주택용 분전반 하단에 나오죠 주택용 분전반은 자축이 누전 차단기고 배선용 차단기 이렇게 있는 게 이거는 소규모 주택에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규모가 커지면 차단기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두실 것이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저압 차단기만 있는 거예요 주택이나 왜 220볼드에 쓰고 있으니까 저압용 차단기만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605페이지 보면 분기해로 구성시 유의사항이 나와요 될 수 있으면 같은 해로로 동일해로 해주자 이겁니다 같은 해로로 한 번에 끄딱했다 할 수 있는 같은 해로로 하자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3번에 같은 방 같은 방 아웃넷 그리고 4번 아웃넷 나오죠 자 아웃넷 이렇게 써도 되고 간혹가다 이래 쓰는 분도 있어요 아웃트렛 이렇게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아웃트렛 그러면 아웃넷 아웃트렛은 뭔가 전기를 인출해서 쓰는 부분을 우리가 아웃넷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콘센트 있죠 콘센트 그 플러시 딱 뽑아보면 안쪽에 있죠 거기 철지 트람이 바로 아웃넷 입니다 아웃트렛 인출해서 쓰는 부분 근데 섞기가 있는 아웃넷은 별도 해로로 하라 섞기가 있는 그러면 대표적으로 욕실이 있는데 섞기 있죠 그러면 에어컨도 섞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물 생기니까 그런 쪽은 별도 해로로 하자는 거예요 별도로 좀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전등하고 콘센트는 원칙은 별도 해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건물 큰 건물이 별도 해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규모 주택은 예외 몇 개 없잖아요 전등하고 콘센트는 그러면 그건 소규모 주택은 같은 해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분개로는 별도의 분기 개폐기를 설치해서 사고의 범위를 축소시켜 주면 하나의 차단기업을 내려가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50암페아 초가 되는 건 별도 해로로 해야 돼 50암페아 초가 되는 것은 별도 단독 전용 해로 별도 해로 설계를 해줘 전용 해로 설계 해줘야 된다 별도 해로 전용 해로 설계를 해주자 이거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분전반의 차단기 암페아 가 적혀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사무실 건물에서 뭘 설치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전열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그러면 암페아 꼭 보십시오 그러면 차단기 암페아 전열기 있죠 거기에 암페아 전열기 암페아 차단기 무조건 내려가도록 되어있어요 자 그리고 모르고 멀티탭 빼가지고 그다가 한꺼번에 많이 꽂아 쓰면 안됩니다 아이고 또 온풍기 쓰고 커피포트 같이 꼽아서 돌리니까 차단기 탁탁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거기 605페이지 변전 설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